네, 천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김종배 진행자님의 파트너 MC장원입니다. 그때 그 감귤모자를 써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던데요? 제가 귀엽다는 얘기를 살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댓글에 막 귀엽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 맘에 드셨나 본데요? 너무 좋던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군기별로 한 번씩 아이템 준비하겠습니다. 또 쓰고 할까? 제일 좋은 게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저씨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봤고 내가 그때 상처 되게 받은 게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여중생이 나버렸더니 아저씨 어디 가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통은...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와, 나 그래서 상처받았는데 최근에 저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아, 원래 일찍 노아가 오신 분들이 그 상태로 오래 갑니다. 네, 그렇죠. 노아는 노아였지? 네,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진짜 명절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역시 우리 김정배 진행자께서는 뼛속까지 시사진행자라는 생각이... 왜요? 그렇게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계획을 물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비성계획? 가족계획? 앞으로 추석계획? 계속 계획을 물어보셔서... 아, 그럼. 아니, 미국에서 사위가 온다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계획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국정운영계획 물어보듯이 물어보셔서... 국을 다니는 사위. 얼마나 뿌듯해. 그 얘기는 저도 좀 솔깃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가져가는지 구부려서...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한번 면접을 주선해볼까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아무튼 우리 M장도 추석 아주 기쁘게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전날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업이 업이다 보니까 업보로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대혁명과 과속 스캔들. 문화대혁명과 과속 스캔들이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났습니다. 한번 엮어보려고. 그런데 아무튼 엮기 위해서 최근 여권의 동태 몇 가지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출범 후에 거치 결정한다고 했어요. 오늘 할지 안 할지 봅시다. 장재원 의원은 얼마 전에 선출직 안 맞고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 전력하겠다고, 진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대통령실 인적개편 1단계 작업을 완료했다고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했어요. 와, 행정관급만 50여 명을 권고사시켰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 사실은. 아무튼 그랬다고 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인적개편은 없었지 않나요? 청와대, 대통령실 내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갈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을 하면 윤해권 호소인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모두 친윤이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의 시도당 청년 위원장단은 이준석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나열했는데 이 어지러운 움직임 속에서도 잡히는 뚜렷한 방향이 있다.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방향을 짚어주실 거군요. 두 달 전으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6월 30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이준석 쳐내기. 이른바 이게 겹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걸 진단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으로 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꺼내든 카드가 여권 내 이질저 교수인 이준석 대표 제거인 바. 이는 질서 구축 차원으로 지향하는 바는 수직계열화다. 수직계열화. 이때 이렇게 제가 진단한 바가 있었어요. 라인 세우기.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의도의 정치 세력과 검찰 출신 세력이 계속 공존할지 아니면 앞으로 갈등할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었어요. 네.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왠지 어느 정도 결과는 그때 예측하시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갈등이 빨리 왔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다. 더 엄밀하게 이러면 갈등이라면 쌍방이 맞붙는 거잖아요. 이건 쌍방의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 거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래서 과속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붙여본 건데. 한번 봅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동시에 지금 윤회관 거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여 명의 행정관급 권고사직. 그 대부분 이른바 어공들. 여의도의 뒷배가 있는 어공들이라고 하는 건데.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여의도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윤회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또 장재원 의원 쪽도 인물들이 많이 옷을 벗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거세에 들어가는 형식적 절차는 감찰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감찰을 주도한 게 누구겠어요. 검액관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검액관에 의한 윤회관 그룹의 일방적 거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봐요. 이 거세 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 세력의 전진 배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감찰의 주역이 검찰 출신들이죠. 두 번째, 이른바 홍의병이 전진 배치하고 있다. 홍의병. 얼마 전부터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초선 그룹. 범위를 더 넓히면 재선 그룹까지 해서 초재선 그룹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뉴스 접하신 바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른바 윤회관 호소인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규정했던 박수영 의원의 어떤 주장도 전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청년 위원장단까지 지금 나서고 있다. 그럼 뭔가 여의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어떤 중진 그룹이 아니라 신진 그룹에 의해서 뭔가가 지금 추동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좀 거칠게 비유하시는 분들은 완전 찬 것 같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서북 청년단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북 청년단까지가. 서북 청년단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었는지 모르지. 잘 아시나요? 물론 나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그 세대야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 겪어보신 것처럼 얘기해 가셔가지고. 그냥 전해드린 주소드린 얘기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예를 들어서 장재원 권성동이 가고 다른 암흑의 암흑의가 다시 신윤회관이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겠지. 어차피 그렇다고 초선 데리고 원내대피 시킬 수는 없잖아. 당대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홍의병이라는 표현이 쓰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간판급으로 내세울 신윤회관은 어차피 점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주는 에너지원은 신윤회관이 아니라 신윤회관은 간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 에너지원은 이른바 소장그룹에서 지금 찾고 있다. 이 양상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연합의 성격을 띄고 있었던 정치 세력을 재편을 해서 이제는 친윤회위 세력으로 수직 계열로 재편하고 있다. 수평 어떤 연합에서 수직 계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본질이 뭐냐 하면 권력 독점 시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움직임의 핵심은 권력 독점을 더 강화하기 위한 시도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른바 홍의병 동원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게 딱 문화대혁명의 바로 이런 경우였거든요. 당시 마오쩌둥이 그때 유속이라든지 등소평이라든지 같이 어떤 뭐냐면 혁명활동을 했던. 그래서 함부로 대학에 약간 뭐 했던. 이 사람들을 쳐나기 위해서 홍의병을 동원하면서 쳐낸 결과는 뭐예요. 모택동의 유일 권력 독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대혁명 이런 거였습니까. 원래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오쩌둥의 자기 권력 다지기 아니었냐라는. 결국은 그렇죠. 왕조 비슷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른바 소장그룹이나 이들을 전진 배치해서 힘을 실어주는. 네. 홍의병들이 등장하고. 그렇지.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속 스캔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과속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상 속도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는 권력을 더 집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타이밍이 언제일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일단 집권 초기에는 집권 초기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일본. 그 에너지를 2024년 총선에 맞춰.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공천을 이루고 그렇게 윤석열 공천으로 이루어서 나왔던 사람들을 대거 당선을 시켜서 국힘의 주류 세력 자체를 재편해버리는 교체해버리는 이런 아마 시나리오를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d대1을 2024년 총선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인연을 당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과속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도대체 이 과속 왜 이 페달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나리오 1단계가 뭐예요. 집권 초기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지지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보통 이야기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실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집권 초기의 어떤 프리미엄이 물거품으로 물거품으로 지금 쓰러질 위기에 가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혼란상과 난맥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방어에 매몰되어버리는 상황들이 초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지금 과속 스캔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과속 스캔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불안감과 초조함의 발로다. 아 이게 뭐 아직 속도감을 좀 내는 이유가 자신 있어서 뭔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뭔가 자신감이 딱 붙은 상태에서 속도 내기가 아니라 긴장된 상태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조급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손을 대어버리는 그게 지금 과속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불안감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불안감은 또 어디서 비롯되느냐 불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불만이 뭐냐면 세 갈래로 지금 정리가 가능한데 이른바 남탓 3종 세트가 될 것 같아요. 남탓 3종 세트. 대선에서 무난히 크게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간발의 차로 겨우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제1종 남탓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대표 탓.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슬아슬한 승리로 나타났던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삐걷되면서 결국은 내부 충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탓이 첫 번째 버전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문자 파동이 발생을 했어요.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파동이 발생을 했는데 권성동 탓으로 들어간 거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한 후에 대통령실에서 온갖 혼란상이 연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지지율 빠지는 데 상당히 주요한 연유로 작동을 했는데 그 대통령실의 미숙한 일처리를 윤회관 아바타들의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이렇게 남탓 3종 세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탓 권성동 탓 윤회관 아바타 탓.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세 갈래가 지금 다 거세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탓에서 비롯되는 거세가 과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남탓을 이야기를 했으면 남탓에는 꼭 맞은편에서 한 세트를 이루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덕. 덕은 내덕이고 탓은 남탓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났었죠. 그렇죠. 무슨 직권 후반기에 국정 총정리하는 것도 성과나열. 네. 퇴임식이 내일 모레이신 분인 것처럼 마치 100일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남탓의 세트를 이룬 건 내 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선은 이준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문자 파동 벌어진 건 권성동이 주위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고 대통령실이 되게 미숙한 아마추어 행태를 보인 것은 윤해권 아바타들 능력도 없는 아바타들을 심은 결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고 회로가 어떻게 가냐면 내가 내 사람을 써서 저 허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어디서 어떤 내덕 회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내고 내 사람 심는 작업들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남탓 3종 세트. 사실 중심에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단 한 번도 국민을 향해서 유감 표명이나 어떤 사죄의 뜻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탓은 없는 거예요. 내 탓은.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또 지금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 탓은 전혀 없는 거고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남. 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한 소질을 없애고 잘하는 내가 아니면 잘하는 나의 아바타를 배치를 하면 더 잘할 거다. 이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 덕. 내 덕을 구현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1인 정점. 윤석열 대통령을 1인 정점으로 딱 세우고 그 밑으로 친위그룹이 포진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친위그룹이 비정치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들 또는 정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유. 여기서 유는 있을 유도 될 수 있지만 젖비림년날 때 유도 될 수 있는 거죠. 소장그룹.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룹은 정무적 기획보다는 정치 돌격에 특화된 그룹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점을 이루고 있는 1인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이런 분이신데 이 약점을 오히려 친위그룹이 메워줘야 되는데 따블로 약점이 더 커진다. 그렇네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대전 과정도 그야말로 과속의 과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친위그룹조차도 정치 경험이 있더라도 많지 않거나 아예 전무한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 있으니 연륜이라는 것이 정책을 통해서 반영되고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받게 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저것도 정치라고 저런 한 명 떨어지는 저 정치인들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막상 겪어보고 그거 아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그룹이나 사실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룹들이 다 가장 건강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올 연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어차피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 지도부를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따르면 이 새 지도부는 이전 윤회권과 같은 어떤 약간 미화를 시켜줍시다. 동지적 어떤 연합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보좌 기능으로 아마 국한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새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약점을 능동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새 지도부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설령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정무 기능을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1인 정점 체제가 갖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독일의 정치 철학 중에 칼 슈미터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긴 적이 있냐면 절대 권력에는 반드시 전실이 생겨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전실이 뭐냐면 앞전자에 방실자를 쌓았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보면 현관 앞에 전실이 있잖아요. 그 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절대적 권력자는 만기칠남을 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그냥 쥐고 자기가 핸들링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 그건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 내용은 많고 결정 과정은 복잡해지는 건데 물리적 한계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조언자들로부터 뭔가 조언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언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일수록. 그런데 바로 그 도와주는 조언 그룹이 뭐가 돼버렸냐면 전실 권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구리 같은 얘기군요. 이게 바로 한국 버전이 문구리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국판 버전이 문구리 권력인 건데 결국 수직계열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문구리 권력은 강해지게 돼 있다. 네. 강해지게 돼 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세 움직임은 결국은 문구리 권력에 강하러 가고 있는 게 검핵관이 윤핵관을 쳐냈다고 하는 얘기도 결국 거기서 지금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는 그 문구리 권력이 누구냐 그게 검찰 출신 측근그룹이든 아니면 아니면 영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들도 여의도와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검핵관이 윤핵관들을 제거하면서 권력은 더 강해졌을 거거든요. 견고해지고. 그리고 모두에게 전시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검핵관들에게 권한과 권력이 많이 쥐어져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평적 분업구조가 수직적 계열구조로 가면 모든 결정의 권한이 한 정점으로 집중이 돼요. 그런데 이 정점이 모든 걸 카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적 의존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게 문구리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문구리 권력에서 갖고 있는 치명작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치명작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권 내부의 불안정성과 혼란성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돼요. 문제가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경험을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총정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새로운 화근의 시야 있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라인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고 안정화되고 탄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뇌관이 돼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감독의 지도력이라든지 아까 신구조화를 얘기했죠. 신구조화에서 나오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몇몇 특정 선수를 찍어서 쟤네가 문제에서 트레이드를 시켜버리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더 안 되어버리면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대통령이나 혹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이 천기누설을 보신다 그러면 국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뭔 소리가 오는 거 저희는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조금이라도 보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의 오만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 게 자기가 뭔가 위기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서 뭔가 불안하고 그런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더 조급해야만 할수록 가까운 사람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 그렇게 사람의 심리고 여기서 어떤 참사가 발생하냐면 인사 참사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문화대혁명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대혁명도 사실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측근 군부 세력이나 홍의병들은 다 제거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사인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해져 버리는 이런 영상이 나타나는 건데 물론 지금 그때 중국 상황으로 단순 비교야 되겠어요. 단순 비교가 되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거에 비유했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게 가장 큰데 문제의 화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히려 그 화근에 더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역진이라는 거죠. 역방향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만 상황이 좀 다르니까 문화혁명이 아니라 조금만 바꿔서 윤화혁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윤화혁명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또 빠지지 않고 해 주셨는데 항상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걱정이 아프셔서 저는 장학계나 나라 걱정밖에 없거든요. 늘 충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사실 CR도 안 먹히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매일 충원하시고 충원하시는데 국정운영이 반영되는 느낌은 잘 없어서 안타깝네요. 신문고라도 한 번 올려야 되나? 오늘도 앞서는 걱정에 또 이런저런 분석과 앞으로의 대이치님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네. 남탄만 하나라고 내엿점을 못 보는 거지요라고. 이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안데르센TV님. 획일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죠. 1 더하기 1은 2로만 풀려고 하니까. 이 얘기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만 살아왔잖아요. 검사 동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까라면 까라는. 그런데 여기에 이미 뭐냐면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의도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말만 앵간이 많고 여기서 이제 다른 표현이 나오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딱 검열이 됐어. 저도 자꾸 긴장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수직 계열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회적 표현인데 검찰 조직 비슷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뭔가 어떤 욕구 욕망이 빠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망상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를 또 다른 말로 또 협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 속성이 나타났던 게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했던 그 인사부문 이른바 윤석열 사전 특수통 라인만 딱 전부 다 갖다가 중점 배치했잖아요. 그 인사 스타일과 그 마인드와 그 사고회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권 재편 작업에 따라 곧하루 투행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만공 스승님께서 오셨습니다. 천공의 스승님이신가 봐요. 천보다 높은 만공께서 오셨습니다. 10배가 넘네. 저는 결국 검사 출신의 초선 유상범하고 재선 정점식이 또 다른 실세로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또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윤회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윤회권이 한방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역시 중요한 건 실세는 최고 권력자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고 비례한다. 그러면 진짜 실세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대통령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시지.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이른바 검액관이라고 하는. 그게 진짜 실세죠.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닌가요? 더 가까이 있는 분들 한 분 계시긴 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해 주셨고요. 우리 또 촌철님들께서 또 의견 또 보내주셔서 다 읽어드리고. 오늘도 짜리수는 하나요? 네. 합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와요? 오늘이요? 항상 변이제 씨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작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M장은 변이제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 왜 당황을 해? 저는 그냥 방송이니까 또 게스트니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빨리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불러가고요. 내일 추석 특집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